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이었습니다 펠리세이즈팍 타원의 부패 스킨들이며 혈세 낭비로 한인사회가 공문하고 있다는 뉴스가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타원 행정관으로 있는 데이빗 오렌즈가 실비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당 청구를 하면서 빚어진 사건입니다 실비정산이란 공무원이 출장 경비를 청구해서 받는 돈을 말합니다 하지만 로렌즈 행정관은 증빈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 무려 6만 8천여 달러에 달하는 부당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한인사회에서는 주민들의 혈세를 가로채는 행정관의 비리에 대해서 공문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으로 출마를 했던 크리스 정 후보는 부패한 타원 정부의 비리들을 척결하고 비리의 주범인 로렌즈 행정관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랬던 크리스 정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지만은 부패 척결 1호 대상자였던 데이빗 로렌즈 행정관을 해군은 고사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5년간이나 말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던 정시적의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랬던 펠팍 타원이 최근 뉴저지 주정부의 감사원 조사에서 수십만 달러의 혈세가 새 나간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결국은 도려내지 않은 상처가 골물대로 곪아서 비리의 온상이 됐고 이 온상에서 고름이 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시비 정산을 부당 청구에 무리를 일으켰던 로렌즈 행정관은 개인 소송을 하는데 타원 정부의 예산을 마구 사용했는가 하면 부행정관은 타원 차량을 사용하면서도 매달 차량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심지어 개인 자동차 가스까지 정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뉴저지 주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사용 병가를 돈으로 받기도 하고 시의회는 불투명한 지출 내역들을 소행하면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행정관을 비롯해서 공무원 27명이 나눠 가진 것입니다 간부급 9명은 2018년과 19년에 유급 병가를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급 병가에 대한 돈을 지월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돈 달라는 유급 병가 신청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 유급 병가 비용이 지출됐다 주동자인 누군가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나는 더 많이 먹고 모두가 입 다물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입 다물면 완전 범죄가 된다 마치 영화나 소설 속에서 나오는 비리 집단 얘기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벨팍 다운 비리의 온상 집단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행정관을 비롯해서 비리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크리스정 시장은 이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고용해 사태를 검토한 후에 의혹을 해소하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슨 코를 끼고 있는지 주범인 행정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과 부패로 얼룩진 펠리세즈 팍타운 정부의 비리를 주 하원까지 출마를 선언한 크리스정 시장이 어떻게 철결할 것인지 이번이 정치적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멘